안녕하세요 incredibly supportiv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하는 방송을 촬영한 영상이에요 배가 너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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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뱃뱃뱃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어묵 그건 진짜 쫍쫍 distant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참기름 치즈볼 너무 맛있어 오징어 와... 와... 얇게를 빠져나와요 마요네즈 매우랑 매운소이 와... 물을 가득 안 먹었을 때 ercr- 치즈 치즈 너무 맛있어 모짜렐라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계란 마요네즈 오징어 쥬쥬쥬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계란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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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청양고추 수요일에 밥을 먹었습니다 sencill은 rapport 이렇게 더 높은 컨셉 realize 구독과 좋아요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밥이 너무 잘가네요 김치에 우유 초콜릿 초콜릿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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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아삭아삭 오징어 계란 오징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계란 너무 맛있어 해장 맨날 어묵 맨날 뱃살 감사합니다.